환자분은 여기 세사모이드 종자굴의 응급상황은 아니고 메디얼 세사모이드 종자굴의 더 메디얼 쪽에 버니온과 메떼탄살 헤드에 메디얼 프로투전 여기와 메디얼 세사모이드 사이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디지털 러브 족지 신경이 지나가요 거기에서 걸으면 자꾸 눌려서 신경 뉴라이티스 증상이 이렇게 아픈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종종 있으세요 그런데 이 환자분은 이렇게 녹화를 하고 교육용 영상으로 환자분께서 허락하셔서 만드는 이유는 이 환자분은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하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요 바이파티드 세사모이드 있습니다 바이파티드 세사모이드인데 그래서 그 엑스레이에서는 표시가 안 나는데 CT를 보면 여기에 작게 스퍼가 보여요 근데 그게 신경 옆으로 이렇게 웃자라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고 너브를 트랜스포지션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증상이 맞는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를 우리의 초음파를 보면서 검사를 하면 어느정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보면 여기서부터 스캔을 할게요 이게 이제 이게 메타타살 샤프트고 이게 어부덕터 할로시스 머슬이고 이게 텐던입니다 지지털로 쭉 내려오면 텐던은 그대로 있고 머슬은 조금씩 줄어들죠 여기서부터는 어부덕터 할로시스에 텐덤만 있고 머슬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란타 쪽으로 살짝 내려서 딱 보면 이게 메타타살 헤드에 메디알 서페이스고 이게 세사모이드 메디알 세사모이드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요거 요게 디지털러브예요 그러니까 프러스트 토이의 플란트 메디알 디지털러브죠 쿵쿵쿵 뛰는게 이 아떼리인데 너브가 항상 아떼리 같이 가죠 그래서 이걸로 쭉 디지털 스캔을 하면 요거 스포 보여요 스포 요 스포가 이 너브를 자극하는 겁니다 걸을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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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 스포가 이 너브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께 요 위치에서 살짝 띡띡 해볼게요 여기가 아픈 거죠 근데 환자분은 요것도 요거지만 세사모이드를 트랜스버스하게 봐서 그런데 조금만 더 디지털로 할게요 요게도 스포가 쭉 있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넣어보시면 너브는 디지털러브는 플록시마에서 여기에서부터 디지털로 쭉 이동을 하면서 요게 딱 걸리는 거죠 엔트램몬드, 이리테이션 뭐 그런 게 살짝 띡면 아테리 쿵 쿵 어디갔냐 너무 세게 눌렀나 아테리가 안 뛰냐 갑자기 어쨌든 그렇고 이거를 이제 롱시 튜넬하게 보겠습니다 롱시 튜넬하게 스캔을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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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이게 이제 엑스레이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게 요게 프로시마이고 디지털이고 이게 세사모이드의 메디아 세사모이드의 플란타 그리고 바이파티스 메디아 세사모이드가 디지털 폴입니다 근데 너브를 자극하는 데는 요게 있어요 플란타 다시 이거를 트랜스버스 하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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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갔다 해서 트랜스버스 하게 해주시면 이거는 플란타 폴에 있는 스포고 이게 디지털 폴입니다 플란타 폴에 있는 스포에 저스트 메디알 여기에 뉴라이티스 다시 한번 프로시마 너브 디지털 너브 스포 이리테이션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스포 갈아내고 다시 안 생기게 좀 유착 방지하는 것도 넣고 너브를 소프트티스를 이용해서 조금 엔테리어 쪽으로 도숨 쪽으로 트랜스레이션 하는 그런 수술을 예상합니다 요거 해결해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방 마취할게요